반갑습니다. 정비기능사 도우미 빵가에요.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?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저와 같은 심정을 느끼신 분은 정말 본투비 정비인이십니다. 네, 소리 없구요. 이번 시간에는 디젤 기관 분해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은 기능사 실기시험 기관의 탈부착에 있어 모든 것을 커버할 예정이에요. 실차에서 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카바라든지 각종 커넥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쉽게 분해 조립하실 수 있을 거에요. 기관의 올 분해 조립이다 보니까 다른 영상에 비해 김편인이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. 탈부착시 필요한 공구는 이정도 되겠네요. 참고 정도만 하시기 바랄게요.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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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